뭐야 뭐하다가 이제 전화받아 뭐하고 있었어 진짜 재밌었겠다 밥은 먹었어 밥 많이 먹으라니까 또 적게 먹었지 나도 일그램이라도 사라지는 거 싫단 말이야 난 오늘 아침 안 먹고 아직 안 먹었어 살찌면 안 되잖아 너가 나 싫어하면 어떡해 오늘 홍대 갔다가 스티커 사진도 찍고 스티커 사진은 좀 그런가 너무 나 노땅같이 스티커 사진도 찍고 아니 그거 사진도 찍고 쇼핑도 하고 왔어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봐 아빠 얘 보고 싶단 말이야 나 너 도시락 해주려고 집에 도시락 김도 사놨고 이것저것 엄청 많이 사줬는데 언제 해주지? 이제 날씨도 좀 좋아졌으니까 한강 갈까? 같이 커플 후드 집업 입고 놀러 가는 거야 어때? 좋아? 나도 좋아 요즘 힘든 건 없어? 내가 힘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만나면은 내가 고민 상담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입에 뽀잉뽀잉 먹여줄게 난 너가 웃을 때가 제일 좋아 너도 웃을 때 귀여운 거 알지? 밥 많이 먹어야 돼 조금이라도 살 빼면 죽어 누워야겠다 친구들이랑은 어때? 잘 지내? 요즘 하고 있는 건 잘 되고 있어? 다행이다 그래도 뭔가 시작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좋지 않을까? 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끔은 마음이 조금 공허할 때가 있거든 우리 통한다 그치? 나 내일은 또 홍대 쪽 가거든? 일하러 데리러 와주면 안 돼? 데리러 와주면 우리 카페 가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여행 갈 거 계획 좀 짜자 좋지? 나 이번에 제주도 펜션 협찬받았거든 같이 갈래? 너가 좋으면 나도 좋아 한눈 팔면 안 된다 진짜 나 바쁘다고 너 한눈 팔면 나도 한눈 팔 거야 내가 밖에서는 좀 쌀쌀맞게 불어도 항상 너 편인 거 알지? 미안해 밖에서 애기 많이 못 부려서 내 둘이만 있을 때 부려도 괜찮잖아 아 맞다 너 친구들 있는 자리에 나도 좀 소개시켜줘 나도 너 친구들 보고 싶어 진짜? 언제? 아 2D 친구들 말고 소개시켜줄 거야? 고마워 아 늦었다 이제 자야겠는데 얼른 자자 얼른 카톡해 응 사랑해 너도 해줘 사랑해